안녕하세요 팀맨크래프트입니다. 4C 오디오로부터 신제품 박스 X5 포노 프리앰프를 리뷰 목적으로 무료 제공받았으며 회로구성 및 제품 성능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포장박스 구성품은 설명서 AC 어댑터 및 포노 프리앰프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 어댑터는 직류가 아니고 교류 16V를 포노 프리앰프에 공급하고 고품질의 직류 전원 회로를 내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외부 케이스는 무광 흑색의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피막형 도장 처리가 되어 있어 고급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전면에는 전원 스위치와 LED 램프만 있는 간결한 디자인과 모든 연결 커넥터들은 후면 패널에 위치하여 연결 케이블들이 한 곳으로 정리하기 쉽도록 하고 있습니다. MC 및 MM형 카트리지 종류를 선택하는 스위치와 포노 프리앰프의 개인을 조정하는 셀렉터는 카트리지의 출력 임피던스와 메인 앰프의 요구 입력 수준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 PCB의 실장된 부품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품질의 부품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으며 PCB의 50% 정도가 전원 회로로 구성되어 있어서 고품질 신호 증폭 회로를 위한 안정적인 전원 공급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어댑터 출력 AC 16V를 볼티지 더블링 회로를 거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DC 22V로 변환하고 LM317337 레귤레이터로 플러스 마이너스 16.5V의 정전압 회로를 구성합니다. LM7812 레귤레이터는 플러스 16.5V에서 릴레이 작동을 위한 플러스 12V 전압으로 변환하여 공급하고 8051 계열의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전원 플러스 3.3V를 LR8321 LDO 레귤레이터로 변환하여 공급합니다. MOSFET 모듈과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모듈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전원 제어 신호를 받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16.5V 전원을 증폭 회로의 OPMF에 공급합니다. 신호 입력단의 1번 릴레이는 MC 및 MM 카트리지 선택 스위치에 따라 100옴 및 47kΩ 부하저항을 연결하여 임피던스를 매칭합니다. 2번 릴레이는 첫번째 OPA1612 OPMF를 MC 및 MM 카트리지의 출력전압 및 임피던스에 맞는 버퍼앰프 게인을 설정합니다. 47μF 커플링 캐퍼시트를 통과한 신호는 패시브 네트워크로 RIAA 주파수 보정이 되고 두번째 OPA1612 OPMF는 3번 릴레이와 함께 증폭 게인을 38dB 및 56dB로 게인 셀렉트에 따라 설정됩니다. 5532 OPMF와 4번 릴레이는 게인 셀렉트에 따라 최종 증폭 회로의 게인을 10dB 더하여 48dB 및 66dB로 설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 릴레이는 전원을 ON, OFF 할 때 약 1초 정도 지연 작동으로 팝 노이즈가 출력되는 것을 방지하는 뮤트 기능을 합니다. 모든 릴레이 제어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의해서 작동되며 플러스 3.3V 제어 신호를 MOSFET를 통해 플러스 12V 릴레이를 작동시킵니다. 포너 프리앰프는 정폭도가 크고 높은 임피던스 회로를 사용하므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잡음에 취약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PCB와 케이스 접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제품은 전원 회로에서부터 케이스 구조와 접지 회로까지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도 나와있지만 MM 카트리지의 게이는 38, 48dB를 선택하고 MC 카트리지의 게이는 56, 66dB로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포너 프리앰프의 성능 기준은 턴테이블 카트리지의 신호를 RIAA 주파수 보정을 정확하게 하고 최소한의 잡음 수준으로 메인앰프의 요구 입력 신호 수준으로 정폭해서 출력하는 것이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포너 프리앰프는 기기간의 차이를 귀로 인지하기 쉽지 않으며 만일 분명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비교 대상 중 하나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은 4C 박스 X2와 거의 동일한 AEMAR T3 포너 프리앰프와 비교 청음 테스트를 한 영상이며 유튜브 음원 제작권 관련하여 여러가지 음원의 테스트 영상 중 일부분만 포함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은 고맙습니다